안녕하세요 4대 프로 시즌3 김홍택 프로입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할 프로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될 것 같아요 한국오픈 우승자 안녕하세요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규 프로라고 합니다 홍택이 형이랑 스크린에서는 처음 쳐보고 또 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하네요 제가 거리를 늘린다고 5일 전에 연습을 했는데 담이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홍택이 형 지금 담이 왔다고 해서 제가 기회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공을 잘 치는 선수는 스크린도 잘 치더라고요 아픔을 참고 또 거리를 내야죠 오늘 이기려고 한 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쳐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저희가 같이 칠 코스가 KPJ 투어에서도 시합하는 코스인 핑크스 코스고요 민규 프로가 평소에 자주 하고 코스를 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야 제가 이겼을 때 이게 뭐라 말이 없으니까요 시합 때도 좀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너무 쉬운 데를 가면 홍택이 형이 너무 잘 치실까 봐 조금은 어려운 데로 선택한 것 같아요 화이팅! 1번으로부터 파파앱인데요 저희 프로 대 프로 공식 룰이 있잖아요 1번으로부터 파파앱을 받을 수 있는 공식 룰이 있잖아요 살살 치세요 형 담았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일단 제가 담았서 세게 못 치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 칠게요 아 많이 갔다 왼쪽으로 붙여 쳤는데 아 근데 우측으로 밀려서 좀 여기가 제가 필드에서 항상 찌던데요 오른쪽 러프 하하하하 이건 잘 간 것 같은데 왼쪽으로 바짝 붙여서 가야 돼 저쩌 저 왼쪽으로 앞만 붙여도 스피드가 좀 더 빨라야 됩니다 하하하하 아쉽네 현실 5번 라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측 지금은 잘 간 것 같은데? 2,800 아 잠... 흠흠흠 흠흠흠 죄송해요 아니야 잘했어 나도 잘 붙이면 되니깐 아, 공 제대로 못 맞췄다 내가 보여줄게 또 한 어플로치 한다고 어, 형, 어, 형 어, 형 어, 형 아니, 언제부터 벙커에서 백스피니 이렇게 안 먹었죠? 실수해도 쓰리 퍼스 안 하겠지? 아니, 왜 하필 또 똑바로요? 어, 이거 안 들어왔는데? 어, 어? 어처구니없이 빠지더라고요 민규야, 민규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2m 퍼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첫 홀부터 오너를 뺏기네요 아, 나 왜 이렇게 나가지, 거리가? 안 돼, 뭐 코스 공략한 거지, 벙커 전에도 춤을 춰요 아프다 거리 한 154야? 네 154 하나 스탑 아 뭔가 버디 맞을 것 같은데 버디 맞아야 돼 바로 올숙해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야 이거 짧다 짧나요? 아 오늘 제거리 안 간다 일단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 몸에 열이 좀 나지 않는 상태여서 등이 좀 많이 아팠어요 띄우는 것도 잘하네 운이 좋았네요 오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와 와 와 와 뭐야 어때 칠만해? 생각보다 지금 어떻게 맞춰 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지고 있는데 칠만해라고 물어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칠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오 좀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가? 오 어디가 많이 갔다 스피드가 바로 올라가네 오늘 확실한 훅이다 와 뭐야 와 뭐야 310미터 310미터 계속 멀리 가니까 한글러 더 짧게 잡고 오케이 오케이 와 큰일 났다 감을 생각보다 빨리 잡은 것 같은데 아 살짝 우측 같은데요 아니야 딱 핀 아 아 조금 넘어갔어 조금 넘어갔어 아 근데 또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잘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문제야 아 아 아 아 뭐라고? 어렵다 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야 이렇게 쳐줘야 저도 할만하죠 아 오케이만 할걸 나이스 나이스 아 내 파는 쉬웠다 지금 민규 파가 어려워 지금 민규를 보면서 아마추어분들이 하나 딱 배울 게 있죠 옆라이에선 욕심 내지 마죠 교훈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 아 어 러프 같네 응 어 어 어 어 어 100m를 그렇게 다 치시고 계세요. 오! 잘 쳤나 봐. 꽂았을 때 나오는 소리인데 이거? 잘 쳤나 봐. 이거 꽂았을 때 나오는 소리인데 이거? 아 어렵다. 어렵다. 2m. 아 나 저런 거 못 넣는단 말이야. 캐디가 있어도 2m는 어려워. 아 이건 우리 옆라인이다. 오른쪽. 어쩌고 훅라인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원하는 대로 안 가네 궁이. 아 이거 넣어야 된다. 그냥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이건 어떻게든 넣어야 된다. 한 번만.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긴장되는데 갑자기 또. 아 이거 반 컷. 어? 반 컷 보라고? 캐디만 안 들어도 돼.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 캐디가. 아 이거 너무 잘 못 친다. 불안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뭔가 6번 치면 엄청 짧을 것 같기도 하고. 짧을까요? 뭐 치는 거 일단 보고 나도 클럽 잡을 거니까. 약간 왼쪽. 아 왼쪽인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공 괜찮을 걸? 민규 형 보기 할 차례인가? 내 드로 어디 갔어? 아 이거 내가 보기에서 질 거 같아. 뻔디 할게. 편하게. 편하게 짐. 알겠습니다. 어는 뭐야? 들어갈 것 같아서 어 한 거야? 이거 약간 탑볼 컨트롤인데? 난 어 해가지고 기대했잖아. 얘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형은. 아 이거 뭐야 들어갔다. 어 그걸 누가. 아 나이스 마디. 어떻게 이걸 들어 이게 들어가지? 아 이거 올 스퀘어가 되면 마음이 확 불안해져. 원업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샷. 네. 딱 펑커전. 진짜. 진짜. 형 넘겨주셨어야죠. 아 저도 펑커전 노리고 형 친 거예요. 회의. 아 왼쪽 갔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기. 라인만 씌우면 좀. 아, 굿샷.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왜 자꾸 뒤로 보내는 거야, 뭐 왜. 약해요. 거리감이 있나보다. 아, 이거 뻗이 맞겠다.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아, 나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많이 똑바로 못 쳤어, 와. 감사해요, 핸디. 원업으로 앞서 나갔어야 해, 핸디가. 이글 여기서 한 두 개는 해야겠다. 와우, 78 나왔어. 여기가 파4를 나나? 여기는 파5였어. 여긴 파5인가? 316m, 와. 저거 오비 나는 거 아니에요? 오비 나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어? 도로 맞아야지. 민규가 거리가 원래 진짜 많이 나가요. 왜 저러지? 5번? 딱 이 들어가는 펑커가 들어가라고 만든 콘셉트예요. 아, 나이스야.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헬짜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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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짜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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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순간 좋았어요. 2호 지면 안 된다 싶었는데. 와, 잘 됐다. 아니요. 엄청 멀리 가. 엄청 살살 쳐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씻, 씻, 씻. 오오오. 뭐야 뭐야. 오, 야. 민규야. 오오오. 원규야 게임을 할 줄 아네. 야. 쟤는 그거를 다, 내가 일단 넣으면 버디야. 아, 설마. 아, 설마. 우와, 공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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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근데 운으로 들어왔다, 운으로. 이건 인정. 이게 왜 들어가. 아이고, 마음 편해졌다. 잘했다. 오케이. 너무 아쉬워요. 서디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해저도 들어가가지고. 역시 스크린의 왕전은 달라요. 거리를 못 낼 것 같으니까 4번 칠게. 4번 클 것 같은데. 와 붙었... 큰 건가? 아 굿샷. 아 나 못 쳐야 되지 그러면? 3클럭 더 잡고 친 거야. 원래 5번 치는 거린데. 그쵸. 와 펑커야. 좀 과하게 뒷담 맞은 거 아니야? 아 또 졌다 이걸. 내가 넣어서 이겨줄게. 그쵸. 버디로 지는 게 저도 좋아요. 과장의 가리에 ada 입니다. 3클럭은 심 끝이에요. 이게 좀 낫지? 1클럭을 3클럭을 연어 잘해주긴 하는데 지금 완전 훅이였어요 2호 진짜 어려운데 2호 세컨샷이 진짜 어려워요 3호 세컨샷 큰일 났다 이거 딱 두 번 잡았으면 딱 짧게 딱 빠지는 해저드 살살 쳐주세요 우츠를 밀린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좀 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어렵네 너무 많이 봤구나 오 세 이것도?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어려운 퍼팅이 또 잘 들어가 이런 게 잘 들어가 민규야 아깝다 이건 더 어렵게 했다 세월차 되면 진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생각보다 버디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담이 걸렸어요 제가 환자인 거 좀 형이 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업이라서 걱정이 지금 많이 되네요 많이 되네요 많이 되네요 후반부터 좀 세게 쳐볼까요? 엄청 걸리겠다 지금 라인은 쳤는데도 아직도 뚜뚝거려요 굿샷 좋을 것 같아 좀 낫다 오케이 여기는 왼쪽 갖다 놔야 돼 이거 엄청 세 나 때문에 왼쪽에 쳤다 하지 말고 나는 핀보다 살짝 왼쪽을 말한 거야 아 영택이 형이 왼쪽 갖다 놀아 해가지고 이글을 할 때가 왔다 1, 1, 1 이글 너무 왼쪽인가? 너무 왼쪽인가? 오, 괜찮다 오, 시작, 시작 이 그린에서 가장 어려운 옆라인이야 오 오 이게 오 이게 오 이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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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아니 아니 호프 진짜 잘한다 아니 핀을 왜 저런 데 꽂아 놓는 거야 아, 설마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오 나이스 버디 하니까 어렵다 쉽게 생각하자, 쉽게 지금 한 반컵 같다 반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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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원호 가야겠는데요? 원호 한번 가자 담이 걸려도 이런 코스는 포기 못 하지 말도 안 되는 시간 한번 나오면 아니야, 그런 거 안 나와 와우 와 와 어디까지 가 와 와 아, 벙커도 피했네 와 와 저번 주에 훈련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도 역시 장타자는 장타자구나 싶었어요 반컵 아 너무 떴었어 아 너무 떴었어 민규 진짜 거리 많이 나는데 너무 앞에 떨어지잖아 민규 거리 많이 나요 너무 형, 너무 그렇게 알고 오 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짧아 짧아 멋있는 거 한번 형 이 글 하나 보여줄게 아, 이 글까지 말고 적당히 멋있는 거 아, 너무 왼쪽이다 아, 이렇게 넘어가면 잘못됐지 이거 뻐대하면 혹시 모를 것 같은데 아 아 아 앉아서 딘장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뻣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저의 퍼팅감이 살아나면서 제가 지금 3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의욕이 약간 사라지는데 그래도 힘내 보겠습니다 그래도 힘내 보겠습니다 또 원온다는 원온이 가능한 놀이에요 저한테 좋은 놀 유리, 유리한 약간 아 아 와 잘 친 것 같은데요 오우야, 이게 뭐야 와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 맞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내가 잘 맞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이건 진짜 부질 좋다 아 만족해 해야겠죠 오! 와우! 와 이걸 진짜 넣어? 이글 타이틀은 제 거에요. 아 진짜 너무 많다. 아우 소리가 왜 저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진짜로? 설마?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아 이글은 내가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글을 먼저 맞았네요. 자신감을 약간 얻은 것 같아 지금. 골프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붙지만 않으면 돼. 아 짧고. 7m도 괜찮다. 아 또 기대고. 저는 형 6번 쳤어요. 나도 6번이야. 아 제발. 아 잘 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경사 타고. 어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어프로치지. 진짜 설마. 진짜 설마. 진짜 설마. 더 가 더 가. 그렇지 더 더 더.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오케이. 오케이. 약했어. 아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지하 씨. 오. 지하 씨. 오. 지하 씨. 오. 기겼다. 진짜 오랜만에 제 퍼팅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경기만 해. 더 가, 더 가. 그렇지. 일단 이 넘어 넘어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잘 못 봤어. 됐고, 됐고. 아, 어렵다. 저게 어렵잖아, 저런. 내리마공 라이. 내리마공 라이. 형, 라이가 멋있는데요? 라이가 멋있어. 이게 무슨 라이야 이게? 약간 멋있어요, 지금. 아, 또 큰 거 같아. 꽂았다, 꽂았다. 아, 제발. 그렇지, 더. 그렇지. 형, 진짜 재미를 위해서는 원업 돼야 돼요. 진짜 형,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걸 내가 넣고 너가 긴장감 있게 치는 게 더 재밌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야, 어디까지 가. 컴온! 역시 형이 재미를 아시네. 기회를 한 번 주시네. 어, 라이 쉽다, 쉽다. 됐어, 이거. 지금 보셨죠? 지금 치자마자 어드레스를 풀면 이런 실수가 나와요. 치고 자세를 무시하셔야 돼요, 치고. 아니, 왜 빠졌지, 이게? 진짜. 이건 또 재미를 안 해. 너무 아쉽다, 이거는. 홍택이 형한테 오늘 평균 40m 정도 찍히니까 칠 맛이 안 나요, 골로가? 하하하하. 아, 땀나. 아, 굿샷.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이쁘게 나지? 이거 훅이야. 훅이야. 훅 아닌 것 같은데요? 훅 찐 거야, 훅. 훅. 아, 팩 웨이. 오케이. 와, 이글 나오겠다. 이제 이글 좀 할게요, 형. 오케이. 와, 뭐야. 아, 많이 짧은 놨다. 아, 이거 붙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민규야 오케이. 오, 이글, 이글! 민규야. 아니, 이거 민규야 오케이. 오, 이글, 이글 오케이 아니지, 민규야. 고마워! 고마워! 이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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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오케이 아니지, 민규야. 고마워! 고마워! 오늘 난 다 했다. 이글 두 개는 좀 아니잖아. 오늘 난 다 했다. 같이 오케이 받자. 분발 좀 하셔야겠어. 아, 너무 왼쪽이야. 진짜 이글 했는데 이글로 비기면은. 아, 이긴 아니잖아. 어려워, 어려워. 굿샷! 저 긴장 안 되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약간 짜증나요. 5m 안에 넣어주셔야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발. 제발. 그게 안 되네요, 형. 컨시드 좀 받자. 갑자기 이렇게 간격이 좀 좁혀지니까 되게 제 자신이 흥분도 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오늘 잘못하면 두 번째 패배가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으질으질하다. 오늘 두 번째 이글을 하면서 지금 3업에서 제가 1업이 됐습니다. 제발. 연장점만 안 가고 싶어요. 제가 한번 역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규야 8번? 9번은 좀 오빠인가? 아니야, 아니야.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또 내 말 듣고 못 쳤다 하지 말고. 왼쪽. 왼쪽. 세게 치려다가 말았다, 이거. 여기서 이런 걸. 민규야, 이런 때는 한 번 더 잡고 편하게 쳐야지. 형은 8번 칠 거야. 오늘 처음으로 하나 붙나? 잘 쳤다, 이거. 느낌은 좋은데? 느낌은 좋았는데? 아... 아, 이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너무 세. 진짜 오랜만에 좀 마음이 펴세요, 지금. 똑바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지금 제가 버디를 하면서 도미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바로 또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연장전이라도 가야죠. 한 번 해볼게요. 지켜보시죠. 한 번 나무 딱 맞고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아, 여유 있는데요? 그러게. 생각보다 낮게 있네, 난. 이길 찬스. 이길 찬스. 이길 찬스. 이길 찬스. 자, 모든 힘을 다해서 쳐봐야겠다. 너무 왼쪽인가? 그렇지! 도로 빡! 도로는 어떻게든 피한다. 포기하지 마.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퍼터 어렵겠다. 네, 이걸 해줄게. 마지막 거 가면 제일 재밌는 건데. 아, 경사. 아, 뭐야. 아, 끝났잖아. 용규야,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줘. 저의 경기는 제가 3업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다운이었다가 1다운까지 갔는데 너무 흥분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게 쳤고 홍태기 형이 그래도 좀 맞춰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재밌었어요, 저는. 전혀 맞춰주지 않았고요. 열심히 쳤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다음 경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타자 분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회오리 첫 등 타법. 회오리 첫 등 타법. 회오리 첫 등 타법. 일단 다음 경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